자, 우리 여자친구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아주 완벽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저희가 퍼포먼스 게임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와! 스피드 퀴즈! 몸으로 길게 말해요! 와! 오, 오늘 되게 길다. 길어, 길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무섭다, 길어. 소식을 위한 게임이네. 그러게. 네, 다들 이 몸으로 말해요 퀴즈는 아시죠? 네. 네, 문제를 오직 몸으로만 설명을 해서 맞히면 되는 문제인데요. 다 같이 합심해서 준비된 20개의 문제 중에 네. 15개를 맞히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3번만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진짜. 언니 잘할 수,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앞에 거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볼게.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돼. 준비! 시작! 자, 웃기다. 박상대 소환은? 박상대 소환은? 아, 웃다가 배꼽 빠진다. 빠졌다. 웃다가 배꼽 빠진다. 안 보고! 정답! 자, 한 번에 왔었어요. 대박! 박수 치는? 박수 치다 팔 아파서 팔 덜어. 깁스 했어. 박수 치다 팔 깁스는? 마지막 골, 박수 치다 팔 빠진 물개? 수달? 물개? 박수 치다 팔 빠진 물개? 물개? 박수 치다 팔 빠진 물개? 오, 정답 정답! 김치한 물개? 김치한 물개? 그렇죠. 앉으신 거야, 여기. 코끼리! 코끼리 코도는? 코끼리 코도는? 코빠진? 코빠진? 코뿔소! 피누키오! 코끼리 코돌다가 코빠진 피누키오! 코끼리 코돌다가 코빠진 피누키오! 우와, 잘한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난 이러고 못해. 오, 멋있어! 엄청 쌍칼! 왼 eighteen conservation 명… 권총 발사하는? 총을 꺼내서 발사하는? 왼쪽은? 칭찬이 좀BU 감돌куりました. 맞아요, وال brass